XSFM입니다. I, D, W, K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나요? 윤세민 에디터도 안녕하셨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요. 네.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에 하루에 미국 내에서만 10만 명의 확진자가 더 나와도 놀랄 것이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상 방역의 핵심에 해당하는 인물이 패닉을 선언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전혀 컨트롤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하루에 1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온다는 가설은 확인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거를 측정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놓쳤다는 말이죠 사실상. 그렇습니다. 모든 방역당국은 전세계 어딜 가나 더 안 좋은 상황을 말하고 걱정할 상황을 말하고 걱정해 달라라고 주장합니다. 이 정도까지의 표현은 보통 어떤 나라에서 잘 안 나옵니다. 최악의 놀랄 것 없다. 저는 국내 상황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심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당연합니다. 많이 지나왔고 많이 진정됐다고. 그동안 잘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위험해지는 추세죠.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방송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한동안 시사아주 씨하고 국내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실컷하게 두겠습니다. 딴 데서 시사아주 씨는 국내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좀 하지 말아라고 그랬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너그럽게 하던 거 해라. 쓰던 거 주워 담아가지고 와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온 방송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레파토리가 진짜 많으신 분이네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한 한 주 동안 떠들었어요. 이 양반이. 길게 들어보죠. 그것을 알기 싫다는 경기도 김치의 진수 콕 집어 콕 김치 이달의 PC로 만나는 컴스테이션 건강한 비움 친구 평산 네이처 디메이트 한의사가 제시하는 건강 솔루션 닥터라이즈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콕 집어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 집어 콕 오차 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예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어 그건 만지지 말고 우리 한 숟간만 더 먹자 엄마가 장난감 줄게 얼른 먹자 아니 그러지 말고 가자 가자 지친 당신에게 애노라이즈 한의사가 연구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광고까지 녹음을 했지만 어디에 좋다라고 광고할 수는 없는 닥터라이즈 그렇습니다. 차라리 내가 좋은 사람이다. 이런 광고밖에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굳이 한의사가 직접 광고를 했어야 됐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야왕 광고를 들어보면 한의사가 나을 수도 있다. 그쪽이 나을 수도 있다.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거기 사회의사한테 내용 부탁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다. 닥터라이즈 지난 체험단을 모집을 했었죠. 그 아주 폭발적인 호응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문의 게시판이 체험단 신청합니다. 로 도배가 되어 있었는데 그 중 서른 분에게 각각 애너라이즈, 레스라이즈, 메모라이즈를 발송드린 지 얼추 보름이 됐습니다. 네. 이 체험단들에게 저희가 뭔가를 강제로 요구하진 않았어요. 이거를 드셨으니 간을 내놓아라. 드시고 좋아해라. 네. 뭐 그런 걸 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아무리 강호의 도가 땅에 떨어졌을지언정. 이불 싹 닫으실 건가요? 물론. 좋은 뜻일 수도 있어요. 먹어보니까 내 생활이 막 나아졌어. 기분 좋게 그냥 평상시처럼 살고 있어. 그렇죠. 잊어버렸어. 네. 그럴 수 있어요. 활력이 너무 좋아서 혹은 레스라이즈를 드시고. 무소식이 희소식일 수 있어요. 네. 아직까지 주무시느라고. 네. 다 돌아가시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어, 글을 올려야 되는데. 그랬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 안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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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에 가 있죠. 닥터라이즈 상품 후기 게시판을 통해서 체험단 후기를 봤습니다. 네. 복용해보시고 느낀 점, 안 좋은 점, 어떤 의견이든 다 마음껏 써주시면 됩니다. 네. 물론 아무리 강호의 도가 땅에 떨어졌을지언정. 저희도 이거를 공짜로 요구하진 않습니다. 네. 제품별 각 한 명씩을 선정해서 한 달 분의 닥터라이즈 제품을 제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제 서른분에게 제공을 했었죠. 그런데 그중에서 제품벌 한 명을 또 하니까. 네. 10대 1이에요. 이거는 경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10대 1이에요. 낮아요. 네. 현실적이에요. 도전할수록 확률이 높아집니다. 벌써 지금 체험단 후기가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네. 네. 이분은 진짜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해본 다음에 굉장히 자세하게 쓰셨어요. 그러니까요. 청소를 해봤음. 그게 청소가 수월해지는 느낌은 없었음. 장거리 운전 시작 전 복용했음. 별다른 느낌은 없었음. 한 4일차부터 약간 효과를 느끼셨다고 하고. 네. 그 효과의 한계와 효능 같은 거를 자세히 적어놓으셨으니까. 네. 구매를 고민해보시는 분들은 보시면 아주 도움이 될 후기가 현재 적혀 있습니다. 네. 결론만 소개해드리면 본인과 같은 40대 중반 직장인에게 꽤 어필할 만한 상품으로 느껴진다입니다. 네. 네. 후기 남겨주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수십 년의 현장 진료를 통해서 얻은 노하우로 한의사가 직접 연구 개발한 닥터라이즈. 액세서몰에서 구매도 하시고 체험단 신청자들은 후기도 쓰시고 한 달치도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후기를 보고 느낀 건데요. 드린 거에 비해서 너무 자세히 써주셔서 언더페이 됐어요. 고맙습니다.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한 상자를 먹어보면서 저는 헬스를 다시 해서. 그래요? 체육관 다시 다녀요? 네. 체육관을 다시 갔어요. 이걸 먹고 체육관을 다니면 효능을 체감할 수 있겠다. 원래 운동을 못하는 사람은 뭘 먹어도 늘 힘들기 때문에 그건 또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단시간에 힘을 많이 내야 되는 무산소 운동의 경우에는 필요한 게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튼 간에. 테스트해 보신 많은 여러분들 후기 올려주시고요. 뉴스라운드업입니다. 코로나19 얘기부터 시작하죠. 키르기스스탄에서 입국한 사람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용인 103번 환자인데요. 용인 수지구 성북동에 살고 있고 지난 25일에 무증상으로 입국한 뒤 29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별 말이 중간에 보도 내용이 없다는 얘기는 자가 격리를 해주시고 계시다가 다시 검사할 때가 돼서 다시 검사를 받았더니 확진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28일에는 경남에서도 키르기스스탄에서 입국한 확진자가 나왔고 25일에 입국한 주한 키르기스 공화국 대사관 직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분들 모두가 한국분들이라는 것은 사실 통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다른 보도가 없기 때문에 추후로 따로 알아봐야 했는데 결국 다들 자가 격려의 수칙을 지켜주신 분들이셨기 때문에 원인이 한국에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이 방역을 좀 잘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카자흑스탄과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 정도들이 그러한데요. 이게 이제 그루지아의 상황하고 또 다른데 조금 더 서쪽으로 나아갔을 때하고. 위도로 놓고 보면 인도와 아프가니스탄을 밑으로 두고 있는 나라들. 위에 바로 러시아를 두고 있고 옆에는 신장위구르가 있는 그 국가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역이 매우 잘 된 걸로 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초에 일찌감치 중국과의 인적 교역을 끊었고 공항도 좀 빠르게 차단을 했고. 1대1로 개척 사업 때문이라는 이유하에 중국의 부자들이 중앙아시아에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원조를 좀 많이 했어요. 검사 키트 같은 것도 지원을 좀 많이 해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말 많아봐야 0.5%. 적은 나라는 키르기스스탄 같은 경우에는 확진율이 국민 대비해서 0.12%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아는 인원은 300명에서 400명 정도가 됩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국내로 들어온 전세기를 띄워서 우리 교민들을 실어나른. 300, 400명 중에 3명 정도의 수준은 적지 않긴 해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제외공간 혹은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처우가 어떠했는지. 보통은 이제 도심에서 일을 많이들 하시니까 이런 한국분들이 도심 내에서의 방역 상황은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방역이 아주 우수했다고 볼 수 있는 국가들에서 온 교민들도 퍼센티지는 낮지 않는 편이다. 라는 정도 구역. 이것은 앞으로 계속될 추세이기 때문에 한국처럼 싸제로 두 번째 검사도 해주고 이런 나라들이 검사를 해보면 좀 더 확실한 퍼센티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한동안 이제 중국 우한에서 최초에 들어왔던 교민들을 제외하고는 교민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어떠한 결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하는 경우가 없길래 생각나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은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선거 이후로 두 번째로 읽어보네요. 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흑석동 상가주택 매입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잊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이거 시비 걸려고 꽤 애썼는데 한동안 또 잊혀졌어요. 선거 끝나고 나서는. 다른 시비 걸 것도 많고 그리고 낙마했기 때문에 이 양반이. 네. 올해 4월에는 조선일보에서 국민은행에서 주택 매입 자금을 대출을 해주면서 건물에 임대할 수 있는 가게 4개를 10개로 조작해서 대출을 승인해줬다는 단독 보도를 낸 바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을 좀 아시는 분들은 살짝 의아하실만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게 임대할 수 있는 가게 수가 늘어나면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경우들이 더 많은데 여튼간에. 네. 이게 금융당국의 대출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위한 조작이라고 밝혔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금융당국은 정부죠. 정부. 그렇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는 은행 관계자의 말을 실으며 이 대출이 문제가 없는 일반적인 대출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저는 사실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전 후보죠. 이분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고요. RTI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RTI라는 게 임대를 내줘서 임대료로 버는 수익과 그다음에 이 건물을 사느라 빌렸던 돈에 내는 이자 정도 사이의 비율을 뜻합니다. 네. 보통 1대 1이면 임대소득으로 이자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뜻이겠죠? 그렇겠죠. 그게 부동산 용어인 한계차주라는 용어가 되고요. 그래서 주택은 1.25, 비주택은 1.55의 RTI를 적용해서 대출을 하는 게 이번 정부의 정책입니다. 기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 보상을 할 수 있느냐를 감당할 수 있는 게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월세 150을 받으면 1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 가이드라인이 도입된 게 작년이에요. 그리고 유예 기간이었어요. 김의겸 씨가 샀던 것은. 조선일보가 처음 꺼냈... 이제는 순서가 분명치 않은데 자유한국당의 김종석 의원 아니면 조선일보가 먼저 꺼냈어요. 둘 중에 하나가 먼저 꺼내고 그다음에 하나가 받아 적었습니다. 국민은행이 이 흑석동의 상가주택 매입 자금을 빌려주기 위해서 대출 서류를 조작한 것 같다라고 했었어요. 그 얘기를 방금 해준 건데 중요한 거는 결국 단 하나의 문제로 풀려나갔었거든요. 유예 기간이었다는 것. 은행에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앞으로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이런 류의 분석 기사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법망을 교묘히 피해서 무언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 표현은 어떤 게 더 정확하냐면 마지막으로 수요가 몰렸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유예 기간이래. 은행 입장에서는 빨리 더 빌려주고 싶죠. 그리고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빌려야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주택 매매에 있어서도 팔자세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공격하고 싶은 정치인이 있다. 그러면 서류를 조작했다라는 표현 심하게는 법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실제로는 유예 기간에 엑소더스 상황에서 거래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부동산 뉴스였다. 그리고 옥류관의 주방장인 오수봉 씨가 우리 정부를 왜 이렇게 유명해요. 그러니까요. 항상 남한 사람 같아요. 오수봉 씨가 우리 정부를 비난한 글에 비난한 글이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에 조선의 오늘에 실리면서 한국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이게 평화일꾼 손인상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조선의 오늘은 별로 중요도가 없는 매체다라는 사실을 자세히 얘기해주긴 할 텐데 여튼간에. 그런데 이것도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국뽀법에 걸리니까요. 그렇습니다. 아우 이러겠죠. 그렇겠죠. 특히 옥류관에서 국수 처먹을 땐 요사 떨더니라는 자극적인 문장이 유명해졌는데요. 네. 민언련에서는 이 내용을 보도하는 언론을 모니터했습니다. 아시아경제, 중앙일보, UPI 뉴스 등은 이 문장을 제목으로 뽑았어요. 그런 다음에 자극적인 기사 제목을 차용을 했죠. 반대로요. 북한이 만약에 진짜 민주주의 국가였는데 북한의 언론 수준도 이 모양 이 꼴이었다면 만약에 우리하고 비슷했다면 북한의 언론들 입장에서는 천국이에요. 천국 나만이. 그렇죠. 이렇게 갖다 쓸 말이 얼마나 많이 올라옵니까. 포털에. 네. 이런 댓글 하나를 그 나라 전체의 분위기인 것처럼 갖다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외교에서. 네. 여튼. 일비만 들어가면 뭐 만선인데요. 네. 특히 중앙일보에서는 하태경 의원의 말을 인용하면서 한국이 북한의 노예 국가로 전락했다는 제목을 실었습니다. 네. 가장 특이한 건 UPI 뉴스의 제목인데요. 냉면 처먹 막말 옥류관 주방장 오수봉은 자라 요리 전문. 이러면서 요리사의 특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저널리스트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메시지가 이상하면 메신저를 의심해 봐야 된다. 그런데 의심하다 말고 정신을 잃은 거죠. 퇴근 시간이 돼가지고. 내가 의심을 했는데 왜 했더라? 하면서. 옥류관 주방장은 이상해. 자라 요리 전문이야. 냉면 처먹도 너무 웃기지 않아요. 맛있게 먹는 걸 보통 표현하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조선일보, 서울경제, 세계일보 등은 처먹는다의 폭발한 친문들, 인간 아닌 것들 대우해졌더니 등 아니면 친문, 조국, 부대 뭐하나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를 노골적으로 덜어내는 기사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수 언론인들의 기본 자세이긴 해요. 그래서 어떤 지지집단의 부도덕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그 지지집단이 지지하는 집단을 같이 깎아내리는 방식. 자기의 원래 생각을 숨기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원래 싫은데 실을 꾸실을 찾아내는 중이야. 그렇죠. 네. 아니, 저도 싫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만 그 지지자들을 까는 걸로 이야기를 대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ATOT와 잭스키스 팬부터 오래 전수되어 왔던 방법들이죠. 생각해보니까 그 논란은 이제 제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군요. 아무도 그걸로 저를 해야지 못할 테니까. 그럼요, 친해요. 어렸을 때는 그 얘기 감히 못했거든요. 제가 20대 중반만 해도 그 사람들도 이제 나이 꽤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감히 못 갔어요. 농담의 소재로도 못 올렸어요. 그래서 조영구 씨 차마는 괜히 부서지고요. 화가 난 조영구 씨가 사업을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몸도 키우고요. 민원련은 이와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언론들이 이러한 자극적인 막말을 보도하면서 사건의 본질에 대한 분석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렇고요. 스포츠. 한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대회 시청률이 높아서 지금까지 KLPGA 대회의 시청률 기록을 거의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롯데 칸타타 여자 오픈 2020년 대회는 평균 시청률이 0.836%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KLPGA 역대 시청률 1위예요. 0.8? 네. 1위에 오른 거예요. 0.8이 얼마나 높은 시청률이냐면 프로야구의 평균 시청률이 1%를 약간 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키우미어로즈, KT위즈 이런 팀들의 중계는 1%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안 팔리는 팀들은. 네. 별로 안 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지금 KBO도 대충 1%가 다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TV 앞에도 예전보다 많이 붙어있기도 하고 그리고 KLPGA와 KBO를 묶어서 설명하기 좋은 지점이 국내에서 시청률이 올라가죠. 인기가 있죠. 물론 유서연 선수의 영향도 컸고 좀 드라마틱한 광경이 많이 연출됐기 때문에 흥행 요소가 좀 많긴 했습니다만 여튼 흥행 요소가 많아서 국내에서 많이 봤다라는 건 해외에서도 많이 봤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특히 미국에서도요. KBO를 제외하면 KLPGA가 지금 미국에서 가장 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럽 흥행이 K리그는 나머지 두 개보다 잘 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유럽은 축구를 좀 일찍 다시 시작했으니까요. 축구 저녁 때 보고 술 먹다 자면 새벽 때 그 축구 볼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LCK하고 비교하기도 하던데 저는 생각해볼 만한 지점이 없진 않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자료를 찾느라 전 세계를 좀 돌아봤더니 괜히 궁금해서 안 그래도 롤 관련 중계 중에서는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로컬 대회는 LCK는 맞더라고요. 그래서 LCK는 한국처럼 케이블 TV, 평균 시청률 이런 걸로 확인하지 않죠. 인기세를. 그냥 온라인 중계 숫자를 확 다 끌어모읍니다. 그러면 평균 200만, 300만이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 집계할 수 있으면 그 정도 숫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KLPGA도 말입니다. 이게 추후에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저는 KBO를 오래 봤기 때문에 중계권료를 현실화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문제거든요. 현실화라는 건 어떤 뜻인가요? 지금은 중계권료가 너무 싸요. 미국과 유럽에서 축구나 다른 프로스포츠 리그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해도 아주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서의 구단이 성장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관객 하나도 안 들어와도 중계권료만으로도 이분은 치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무관중을 해도 가능해요. 다만 선수들의 몸값이 너무 비쌀 뿐이지 그곳은. 그런데 한국은 중계권료의 중요성이 전통적으로 강조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스포츠도 웬만해서는 독립해서 흥행할 수 없으니까. 기업이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스포츠 업계에 돌아야 되는 돈이 하나가 빠진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걸 이제 제가 팬이라서 읽어놓은 건 아닌데 그걸 히어로 중단이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넥센은 기업이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10년 동안 넥센 타이어는. 지금 키윤중권도 그렇다고 하죠. 실제로 그 광고를 해서 득을 봤으면 그게 광고비가 오르는 것으로 돌아오고 광고비가 오른 것이 중계권료가 오르는 것으로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한국 스포츠는 아직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KLPG와 KBO가 내년에 어떤 계약을 하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마지막 뉴스. 유럽연합과 미국이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계속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세계의 친구들을 구하고 있잖아요. 이 파티에 EU가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U가 브렉시트 얘기 많이 들으면서 EU를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EU가 되게 만만한 줄 알아요. EU는 어느 쪽 편도 들지 않겠다고 하면서 미국의 연대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고요. 또 EU가 항공기 제작회사인 에어버스에 보조금을 지급한 일이 있었죠. 그리고 미국에서 이게 불법이라면서 관세 보복을 예고를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EU에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우려를 표명했다는 건 야이 개X개하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요. 한편 또 미국에서 지난 3월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유럽 국가에서 미국으로 오는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죠. 그렇습니다. 이에 EU에서도 미국에서 유럽으로 오는 여행객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본 뉴스들을 종합해보면 일단 미국발 EU 기행기는 못 이울 것 같고요. 당분간. 다만 중국은 조건부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당하게 EU가 얼마나 무서운 외교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냐. 어저께였나요? 그저께였나요? 시진핑하고 화상통화하면서 시진핑의 면전에 대고 홍콩 보안법을 얘기했죠. 그게 좀 우려가 된다. 하늘길을 열고 싶은데. 라고 눈독바로 보고 말할 수 있는데요. EU가. 앞으로 중미의 싸움 사이에 EU가 이러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딱일 때리면서 팍 일깨우는 역할들을 쭉 계속할 것 같습니다. 지구에서 시진핑 면전에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또 있을까요? 시진핑 엄마? 돌아가셨나요? 모르겠습니다. 트럼프는 할 수 있나? 네. 아들도 그런 말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푸틴도 못할 것 같은데요? 푸틴도 못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제로썸 게임에 대해서 이런 외교 소식이 워낙 잘 팔리기 때문에 한번 꺼내봤습니다. 밖에는 김민아 아저씨가 와 있습니다.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물과 결합해 40배로 팽창해서 장운동을 촉진하는 질경이 씨앗껍질 차전자피.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당신의 새로운 비움 친구. 디메이트를 만나보세요. 이번만큼은 제대로 마음먹은 당신. 과식과 야식을 피할 수 있다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 함유된 건강한 비움 친구 디메이트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식사 조절, 운동, 수분 섭취. 그리고 비움 친구 디메이트. 평산네이저 고민 없이 케미가 좋은 최신 PC를 만들고 싶을 땐 XSFM에서 컴스테이션 이달의 PC를 고려해 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콕 집어 콕 식구가 많아도 나 혼자 살아도 김치는 콕 집어 콕 시원한 백김치, 감칠맛의 갓김치, 아삭한 총각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양산형 시사평론 민화문구 저는 오늘 너그러이 시사 아저씨에게 새로운 거 쓰지 말고 그냥 하던 거 울고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시사 아저씨가 나와 있어요. 그런 거예요? 서울 중앙지검이 들어간 제목의 기사들이 엄청 많이 쓰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 사이에. 그래도 시사 아저씨가 여기저기서 이 말씀을 하신 것에 비해서 우리 방송처럼 길게 얘기하시는 자리는 없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필요했다고 생각한 게 시사 아저씨 말을 듣다 보면 사건이 너무 많아요. 일이 너무 많아요. 이틀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을 들으실 거예요. 네. 옛날 일도 있고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사건의 디테일을 또 잘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법이죠. 인간은. 그래야 또 새로운 걸 다 묻고. 맨날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를 하다가 조금 거기서 업데이트 되고 또 똑같은 얘기를 하다가 또 업데이트 되고 그럼 그 전에 거는 이제 잊어버려요. 그 전에 뭐였지? 잊어버려요. 김민아의 일상입니다. 저장이 되지 않아요. 전날 있었던 일은 잊어버리고 하루만 사는 거죠. 파리다박이라고 아세요? 파리다박. 하수구에서 이제 올라와서. 그 여름이 되면 우리의 이웃. 요즘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아 그거 많대요? 네. 요즘에 너무 지금 번식을 많이 해가지고. 진짜 아직 우리 집에 없는데. 아니. 서울보다는. 아 그래요? 파리나방이라는 게 개가 많은 사람들의 혐오를 받고 미용을 받지만 개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추워지면 또 가세요. 하하하하. 그리고 걔를 또 비눗물로만. 걔한테 비눗물만 끼얹어도 개가 죽어요. 그러니까요. 물 한 방울 잘못 맞으면 가신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접니다. 파리나방 같은 게. 그렇답니다. 파리나방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들 목숨이 되게 파리나방보다 훨씬 더 센 줄 알아요. 네. 막 들이받고 있어요. 세담은 세고. 이게 계속 대검하고 서울중앙지검이 중돌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나갈 때는 또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이 방송이 나갈 때는. 그러나 어쨌든 지금까지의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평온한 삶에 살다가 갑자기 뉴스를 봤는데. 검찰들끼리 싸운데 이게 무슨 일이지?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뉴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팔로잉을 해왔는데. 어 드디어 이제 뭔가 드디어 올 것이 왔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종류의 분들을 다 만족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미조할 고조할 설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이 충돌하는 데 결정적인 어떤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채널A 기자와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씨라고 있어요.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관련 의혹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시사지 씨의 개인적인 견해를 좀 묻고 싶어요.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은 얘기해도 되나요? 뭐 기사에 다 나오니까 그런가 봐요. 이동재 기자의 이름은 얘기해도 되나요? 그것도 기사에 다 이모 기자라고 나와가지고. 그렇죠. 아니 최초에 보도할 때는 채널A 이동재입니다. 이러고 끝났는데. 우리는 이름을 얘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몰라요. 여러 가지 송사를 고려해서. 그런가 봐요. 왜냐하면 이동재 씨가 얼마나 혐의를 어느 정도로 적용을 받아서 범죄자가 될지는 오르는 거고. 아니 그러면 그 경로를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 기자가 이동재라는 건 어떻게 아셨나요? 이동재 이런 거 어떻게 알았냐? 네. 그냥 뭐 유시민 씨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말해도 되겠네요. 그냥 남에게 책임을 밀어야지. 유시민 씨가 얘기해갖고 내가 알게 됐죠. 우리가 아는 걸 모를 수는 없으니까요. 유시민 기사장의 정의에 의하면 모르모트가 아닌 사람. 볼드모트가 아닌 사람. 모르모트는 나고. 죄송해요. 긴밀하다. 모르모트는. 여기서 막 떠들다 보면 이동재 기자라고도 하고 그냥 채널A 기자라고도 하고 이모 기자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명칭으로 하다 보면 얘기하게 될 것 같은데 그냥 대충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 때문인데 이동재 씨가 어쨌든 뒤에 이 사건의 실체는 좀 얘기 더 하기로 하고 일단 이동재 씨가 어쨌든 간에 강요미수 이런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게 돼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야 이게. 잠깐만요.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리고 오늘은 지금은 자문단. 이분이 이제 신청을 한 게 대검에 자기가 자기에 대한 이런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내가 못 믿겠다.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름이 이것도 전문수사 자문단. 전문수사 자문단인지 수사 전문자문단인지 자문수사 전문단인지가 있어요. 맞다 의미가 되게 다르네요. 말할 때마다 헷갈려 죽겠어요. 전문수사를 자문하는지. 자문수사를 전문으로 하는지. 그러니까요. 전문수사 자문단입니다. 얘기하다 보면 로켓단도 생각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단들이. 전문수사 로켓단이랑 로켓수사 전문단이라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백골단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 생각나는데. 아무튼 이거를 어쨌든 소집을 해달라. 이렇게 대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이런 걸 요구하면 소집을 안 해 주죠. 피의자가 이런 걸 소집을 요구하는 게 어딨냐. 수사팀이 소집을 하면 몰라도 이렇게 안 해 주는데. 어쨌든 간에 이걸 뭐 어쨌든 간에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됐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은 이게 그러면 전문수사 자문단이 소집이 되면 우리는 수사를 당분간 못하게 되는 거다. 여기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자문단을 소집하는 과정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이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당사자가 즉 협박을 당한 인물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라는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표여요. 감옥에 있습니다. 밸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 그래서 이분도 이 사건을 그러면 우리 이재용을 살린 멋있는 조직 있지 않습니까? 수사심의위. 수사심의위를 개최해가지고 이거를 다뤄주시오. 이렇게 이제. 늘 동일한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를 또 했어요. 서울중앙지검은 이거 받아줬거든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 전문수사자문단하고 수사심의위라는 게 있습니다. 수사심의위가 뭔가의 판단을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에 깍게 내리게 된 거예요. 그게 이 수사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다문당 관련 절차는 중단해야 된다. 이게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사안의 특수성이 있다. 한동훈 검사라는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하고는 죽고 못 사는 사이다. 열나 친하다. 네. 이건 사실입니다. 아무튼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죽고 못 사는 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꽤 친하다.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을 우리가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검의 어떤 외압이냐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동안 대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대검의 행보는 우리 수사의 어떤 그런 독립성, 독립성을. 직무 독립성을 부여해달라. 훼손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우리 총장님하고 실제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지검이 아니라 특임검사 아니냐. 그렇죠. 우리 수사팀은 특임검사급의 이런 독립성을 부여해 줘야 된다. 이게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낸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건들지 마라. 요약하면 대검 지휘는 우리 안 받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여기에서 대검이 반박을 했습니다. 대검의 반박은 이런 내용입니다. 아, 당신들이 채널A 기자를 갖다가 구속을 해야 된다고 구속영장 청구를 보고하지 않았느냐, 대검에. 그런데 우리 대검이 볼 때는 이 채널A 기자가 했다는 일들은 죄가 안 된다. 죄가 안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수사팀의 의견이 다르다면 와서 우리를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지. 너네 상관없냐? 그런데 왜 안 오냐, 너네는. 내가 이렇게 심심한데. 그렇지. 그래서 혐의 입장에 자신이 있으면 와서 좀 놀아라. 그렇죠. 좀 와라, 여기. 와서 이걸 설득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수사자문단을 소집하게 되었는데 여전히 혐의 입증과 범죄 성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면 그런 자문단에 참여해서 또 합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또 설득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은 지금 범죄가 성립하는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데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부여해달라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수사라는 것은 하다 보면 인권을 침해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높은 사람들이 너희들의 수사를 검사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해봐서 알아, 우리가. 그런 지휘를 안 받겠다는 게 되겠냐. 인권 침해하려고 그러니? 이렇게. 기본이 안 돼 있다. 대검 지휘를 안 뱉다니. 너네는 기본이 안 돼 있어.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재밌죠? 그리고 장관도 한 마디 거듭니다. 장관이 한 마디 거더래요? 목이 말라가지고. 자문단은 왜 소집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자문단은 피의자가, 피의자가 맞나? 네. 피의자가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가요? 그것도 권리가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지금 애매한데. 없다는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건 없고. 다만 이제 예를 들면 이거 소집해 주시면 안 돼요라는 공식적으로 무슨 신청서 쓰는 거는 안 되는지 모르겠으나. 검사한테 또는 어떤 부서한테 이거 뭐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소집할 수 있는 경로가 없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 것은 그러니까 사실 결국은 검찰이 뭐가 됐든지 간에 검찰의 도장 찍어야 소집이 되는 건데. 이 대검에서 회의를 할 때 이거 소집하는 게 맞냐 틀리냐를 회의를 할 때 의견 일치를 못 봤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그랬는데 윤석열 총장이 야 그냥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소집이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이거를 직권으로 소집을 한 그림이 됐어요. 어쨌든 간에. 직권으로 소집을 했는데 직권으로 소집을 한 것에 더해서 아예 그러면 자문단의 구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래 자문단을 구성을 할 때는. 왜냐하면 이건 어쨌든 수사의 정당성을 살펴보는 기구인데 누가 들어와서 이 수사의 정당성을 따질 거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수사팀의 의견도 반영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검 지휘부의 의견도 반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이렇게 수사자문단의 후보자들을 추려가지고 여기서 총장의 마지막에 도장 찍어가지고 자문단을 결정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테 대검이 얘기를 했어요. 너네 자문단 후보자를 추천을 해라. 빨리 와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이거 하기로 했으니까. 서울중앙지검은. 소집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소집하면 안 된다는 거를 왜 와서 추천을 하라고 그래? 이러면서 안 왔습니다. 마치 공수처 우리 빨리 해야 되니까 들어와라 국회에 빨리 들어와라 라고 얘기했는데 통합당이 하는 반응하고 비슷합니다.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돼서 그러면 이거 빨리 그냥 한쪽만으로 우리가 그냥 대검의 어떤 의견만으로 이렇게 좀 수사자문단을 구성하자라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생각이었어요. 너네 계속 비투놓을 거야? 그런데 이걸 하려면 어쨌든 이 관련 사건이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대검에 있는 형사부장이 이거를 그러자라고 해야 되는데 아닌데요. 이렇게 한쪽만 구성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어깃장을 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있는 형사일과장이 또 있어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대검 내부에서도 견해가 갈렸다는 얘기입니다. 형사부장이 이 자문단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형사부장이 자문단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형사일과장한테 야 그거 좀 명단 좀 가져와 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부장을 먼저 만나요. 검찰총장이. 부장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오케이. 방에 가 있어. 네 밑에 과장 오라 그래. 그래. 과장에 왔어요. 과장이 쭉 짜온 명단을 보고 이게 좋을 것 같아. 이러고 도장 딱 찍었다. 이거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대검의 부장들은 이 과정에서 이 자문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배제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면 배제된 부장 한 명이 아니고 부장들이 일어나야죠. 그렇죠. 그게 검사 동일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부장들이 이건 아니지 않냐고 검찰총장을 들이봤는데.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대검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경향신문이라든지 일부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이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대검이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자문단 추천자 선정에 관여했다든지 또 대검 형사부장이 이 과정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전문수사자문단의 추천은 검찰총장의 관여 없이 대검 소감부서인 형사부에서 관련 지침의 후보자 추천 기준에 맞춰서 후보자를 검토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일단 서울중앙지검은 패싱이 된 거네요. 결국 전문수사자문단의 구성 과정에 있어서는 서울중앙지검은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왔던 거죠. 진짜 국회랑 똑같네요. 국회에서 왜 공수처도 그렇고 여야가 바뀌었을 때도 이랬잖아요. 회의하자. 그거 안 한다니까. 안 들어왔으니까 우리끼리 할게. 땅땅땅 이런 거.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면 대검 간부들이, 대검 부장단들이 검찰총장을 들이받고 이렇게 되는 거는 그건 신문에 검란이라고 납니다. 검란. 검란이라고 나고 검찰총장은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신문에 나요. 그런데 이게 안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검 부장들은 사실 윤석열 총장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장관이 된 이후에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전국으로 해체시켜버리잖아요. 대검에 모여있던 윤석열 사단들을 다 틀어놔서 전국에 드래곤볼처럼 뿌려버렸습니다. 그 드래곤볼 중에 하나가 부산에 있는 한동훈 검사예요. 원래는 대검 3차장 검사가 그랬죠. 야구부 지파로 갔어요. 거의 4성구 정도 되는. 아무튼. 4성구가 손오공 모자에 있던 게 4성구죠. 그런가요? 아주 중요한. 그동안 모자에 있다가 부산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야기에 발단이 되는 4성구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러면 부장들이 이렇게 다 날아갔으니까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채운 건 또 추미애 장관이 선택한. 그렇죠. 즉 보수 언론 보도나 이런 결에 따라가자면 친정권 검사들이 다. 장관 라인이다. 정확히 장관 라인인지 뭔지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반 윤석열 파들이다. 우리가 내일 이 시간에 시사 아저씨가 추미애 장관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서 다시 한 번 짚기는 짚겠습니다마는. 추미애 장관 입장의 서사는 검찰이 날 빼고 움직인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은 대검이 날 빼고 움직인다. 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또 이렇게 간 사람이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인데 윤석열 총장하고 나름대로 검찰끼리는 자신들끼리 급이 있지 않습니까? 연수원 기수도 따져야 되고. 그런데 아무튼 이성윤 중앙지검장하고 윤석열 총장하고는 동급이라는 거예요. 검찰 세계의 어떤 등급에서는. 그리고 원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금도 윤석열 총장도 그랬지만 검찰총장으로 가는 징검다리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거 하면 바로 그다음에 검찰총장 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자리가 됐는데. 서울지검장. 어쨌든 이성윤 중앙지검장도 이제 고소언론 보도나 이런 구분에 의하면 친정권 검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이 대검 부장단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총장이 바로 물러나야 되는 어떤 사건인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약간 이제 시간대별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시간대별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 얘기가 복잡했기 때문에. 6월 중순에 보름 동안 있던 일들. 그래서 6월 17일 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채널A 전 기자 이 모 씨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대검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구속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동안의 어떤 과정을 볼 때 녹취록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런 거 다 제대로 내지도 않고 말이야. 증거도 인멸할 거야. 그리고 다른 내라고 그랬더니 딴 거 내고 말이야. 이거 안 되겠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겠네요. 그럼 대검이 청구해봐.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법원으로 갖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검에서 결론은 안 내줬어요. 도장 안 찍어줍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범죄가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넌 어떻게 생각해. 그 대검 부장단 회의에서 이제 결론이 안 나는 상황이어서 결재가 안 났어요. 그리고 이전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건이 아무래도 이제 자기 최측근이 연루된 사건이다 보니까 사건 지휘를 내가 안 맡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를 안 맡으시면 누가 합니까? 라고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것은 대검 부장단이 대검에 있는 부장단이 지휘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여기서 사건 지휘를 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한 상황이었어요.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19일날 이 대검 지휘협의체가 지금 수사를 지휘해야 되는 이게 범죄가 성립되는 건지 여부를 두고 수사팀의 의견을 들으려고 와서 왜 구속을 쳐야 되는지 와서 좀 설명을 해봐. 범죄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맥락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 지휘협의체는 부장들이 모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아까 말씀하시는 거에 의한 부장들은 또 반윤석열파였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게 100% 분명한 게 없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말한 대로 다 장관 라인이면 이걸 이렇게 결정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또 검사들의 나름대로의 세계가 있는데 무조건 윤석열 총장이 한다고 해서 모든 걸 이렇게 뒤집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다고 해서 뭐든지 이렇게 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의견이 어떻게 나왔다 이런 걸 보면 이것도 언론 보도인데 경향신문 등의 일부 보도인데 대검 부장단들이 이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일종의 토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루틴 레드틴 나눠가지고 죄가 된다는 쪽과 안 된다는 쪽 토론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그럼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의견을 얘기해봐.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이 부장단들은 죄가 된다는 입장이었대요. 그래서 동그라미 세모 X를 쳐봐. 그랬는데 X는 적었고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으나 하지만 수사가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있고 수사가 완결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세모를 표기한 부장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동그라미든 세모든 간에 어쨌든 간에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니들이 와서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이게 정확하게 대검 부장단들의 입장이었던 거죠. 부장들이 모두 일루미나티가 아니었을까요? 그게 아닌 이상은. 그게 아닌 사실 그거여도 중앙지검 쪽에서는 오라고 했을 때 안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마는. 까무쯤간에 안 오니까. 안 오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거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문수사자문당 구성해야 돼. 이렇게 해서 결국 거의 검찰총장 직권으로 전문수사자문당 소집이 결정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25일이 되면 이건 또 뒤에 25일까지 가는 과정이 있긴 한데 25일 날이 추미애 장관이 책상 막 때린 날입니다. 이날 법무부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직접 감찰을 결정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9일이 될 때까지 대검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다가 앞서 말씀드린 자문단에 후보자 추천 명단을 제출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건데 이때까지 수사팀이 불응을 했던 거고. 그래서 대검은 29일 날 전문수사자문당의 인원을 선정을 감행을 한 겁니다. 그렇죠. 너네가 리스트 안 내?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이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사가 대단히 많이 반영됐다고 보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인사들은 현직 검사들이다. 지금 상황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바로 이날 검찰 수사심의 소지 만건을 가결을 한 거죠. 앞서 말씀드린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지금 되어 있는 이철 밸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전 대표가 요구한 수사심의 결정을 해서 이 대검의 수사자문단의 중앙지검이 검찰 수사심의로 맞불을 놓는 이런 형국을 이날 만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날 29일 오후 늦게 대검이 우리가 왜 수사자문단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지를 취재님들에게 문자를 뿌렸고 30일 날 서울중앙지검이 점심 먹을 때쯤 돼서 공개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공개 반발을 한 것이고 오후에 저녁 먹을 때쯤에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은 기본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이런 과정으로 이어진 거죠. 이 반발과 반박이 30일이고 그리고 저희가 녹음하는 오늘이 7월 1일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면으로 붙은 소리가 쨍쨍하고 난 곳이 어제였어요. 어제 그래서 저는 좀 불행했어요. 왜요? 낮에만 하더라도 아직 그렇죠. 그렇구나. 이게 서울중앙지검이 맨날 방송하는 건 짜증나겠다. 진짜. 서울중앙지검이 이렇게 막 뿌리기 전에는 이게 아직은 사안이 이렇게까지 안 돼서 제가 어디 방송 나가서 지금 검찰이 잘못한 거는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고 그거를 따져물어야 되는 게 맞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 측근 챙기고 이런 거 안 된다. 그런데 이 문제를 윤석열 총장의 거취로 그냥 무리하게 연결하면 오히려 역풍 불 수 있다. 그러니까 국회 법사회나 이런 데서 괜히 윤석열 총장의 거취까지 연결한 이런 발언은 없어야 되겠고 특히 언론에서 내가 윤석열 같으면 벌써 그만뒀다.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후가 되니까 이게 이 난리가 나서 사달이 났어요. 그래서 참 이게 하루하루가 다른 것뿐만 아니라 한 시간 한 시간이 다른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오후까지의 일들을 대충 타임라인으로 짧게 짚어봤고요. 이것과 관련된 사건들. 아까 이 이철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가 이 사건에서 어떤 견해를 냈느냐. 전문수사단 자문단이 공정하지 않다. 객관성의 의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안 하시면 안 될까요? 라는 뜻이거든요. 대신에 수사심의를 열어주세요. 라고 요청했었어요. 왜냐하면 수사심의라는 거는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이지용 때 봤듯이 이지용 부회장님께서는 거기서는 죄가 없는 걸로 됐는데 많은 각계 각층의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서 수사의 정당성을 논하는 이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계를 대표하시는 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종교를 대표하시는 분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전문수사 자문단은 다 검사야? 지금 검사로 구성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강원랜드 때 강원랜드 수사할 때 강원랜드 수사팀이 대검의 외압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전문수사 자문단 소집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그때 사실 외압은 없었다라는 결론을 내준 게 이 기구거든요. 그래서 사실 믿을 수가 없다. 이철 전 대표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그래서 나는 수사심의가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이철 전 대표든 아니면 채널A의 이 어쩌고 기자 등 관련된 사건 때문에 이렇게 얽혀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세한 걸 광고 듣고 알아보죠. 내일은 아침부터 회의네. 퇴근 때까지 보거리 하루 밤 들어야 돼. 휴식이 필요한 당신에겐. 랜슬라이즈. 안되긴 안되고 느리긴 느리고 충분히 고민해보았지만 나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겠다. 컴스테이션에 들려주십시오. 저희가 전지전능한 것은 아니지만 당신과 함께 고민해볼 의지는 있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다이어트는 선택일 뿐입니다. 하지만 시도한다면 실패하긴 싫은 당신. 건강한 비움친구 디메이트를 고려하세요. 식사조절, 운동, 수분섭취 그리고 비움친구 디메이트 평산네이처 광고 듣고 왔습니다. 7월 첫 주는 미나문구 시간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어딜 가든 불안해요. 불안하죠. 침묵의 살인마, 코로나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 내 고향 수원에서도 말이죠. 막 이렇게 자꾸 감염 사례가 일어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원 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교인이 9천 명이 넘어요. 엄청난 교회입니다. 땡땡 중앙교회들은 커요? 네. 수원 최고의 교회. 여기서 확진자가 발생해서 간담이 서늘해졌는데 다행히 선제적인 이런 조치를 통해서 막았다. 그러나 여전히 같은 감염은 이루어지고 있고 서울 중앙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50명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미국의 3, 4만과 비교해서. 그렇죠. 그런데요. 50명은요. 곱하기 30 하시면 1500명입니다. 한 달 동안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거예요. 꽤나 오랫동안. 여튼 우리는 코로나19 얘기 말고요. 검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우선은 채널A 얘기부터. 이게 그러니까 되게 무식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 채널A의 기자는 현 정권에 약간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자기가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것도 정치적인 문제로. 거기에 약간 윤석열 총장이 이 기자가 원하는 걸 들어주려는 모양새고 피해자인 이철 대표는 채널A 기자에 대한 피해자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의 대검에 대드는 서울중앙지검에게 헬프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 20초 동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검언죽차 사건이라는 건 뭐냐. 이게 대단한 사건입니다. 채널A의 이응호 기자가 이철 밸류인베스트 코리아의 대표가 감옥에 있는데 잘못했으니까 감빵에 있겠죠. 빵에 있는데 여기다가 편지를 보내서 계속 뭘 합니다.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돼요. 이 편지는 조선일보에서 시작돼요. 통화일보를 거쳐. 신라젠의 유시민이 연루되어 있는 의혹을 니가 나에게 불어야지 너의 불우는 끝난다. 극급이죠. 받은 사람 기분 나쁘기로는. 그렇구나. 편지를 계속 보내서 신라젠 사건과 유시민의 연관성을 가르쳐주세요. 뭐 이런 겁니다. 다른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고 그냥 유시민만. 난 다른 건 관심 없다. 그 편지를 계속 보내요. 왜냐하면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서는 유시민의 노무현재단 이사장하고 뭔가 연관이 있는 사건이다라는 확신을 보수 언론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사들을 많이 썼어요. 그런 것들 찾아보면 대략 제가 비유를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유승균이라고 있는데. 있죠. 유승균이 김민아랑 방송을 하더라. 그런데 유승균이 보니까 탈세를 좀 했더라. 탈세를 했는데 김민아는 무슨 진보라고 그러더라. 유승균이 탈세를 해갖고 진보에다가 돈을 댔나 보다. 유승균이 진보에 무슨 대주주인가 보다. 그래서 김민아는 얼마를 받아챙겼다. 김민아는 얼마 받은 놈이고. 이 두 놈들이 김민아가 방송 나와서 얘기하는 거 무슨 북한 얘기도 하고 그러던데. 종북인 것 같다. 북한과 연관된 무슨 간첩사건이다 이것은. 이렇게 막 그냥 가는 거예요. 김민아에게 돈을 뿌려서 북한으로 사실상 흘러가게 한 건지도 모른다. 그래서 북한이 한국의 탈세사건이 개입해서 돈을 가져갔다. 그런 거를 맨날 쓰는데 자기들도 쓰면서 이게. 이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다시 한 번 우리 회계사님한테 고마워요. 무슨 회계사예요? 우리가 영수증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런 결론은 보통 사람은 잘 안 내죠. 한강 다리 건너다가 점프해가지고 고소부지로 추락하는 이런 결론은. 보수 언론들은 분명히 연관이 있는데 그걸 찾아야 된다. 우리가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그 연관된 걸 찾아야 된다. 그리고 위에서 쪼는 겁니다. 요새 조국 뭐 이래가지고 지은보가 뭐 해먹는다. 이걸로 우리는 쭉 갈 건데. 이거 그 다음 타자 유시민이다. 빨리 찾아내야 될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쪼나봐요. 내 생각에는.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그냥 갖고 와 일단.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런 얘기를 갖고 와라. 그래서 기자가 어떡하지 그러면. 어디서 갖고 와야 되지? 이러다가 감옥에 있다며. 감옥에 있는 사람을 제가 어떻게 취재합니까? 이러면 편지라도 보내봐. 이래서 시작된 게 아닐까. 편지를 보내가지고 온갖 얘기를 합니다. 편지에다가. 사실 이게. 그래서 채널A 노조가. 저 끽소리를 냈던 건데요. 사실상 밑에 두세 명 정도만. 감봉 면직 이 정도의 징계를 받고. 위는 책임을 안 졌거든요. 지금. 이모 기자 이 사람이 혼자 다 뒤집었었어요. 사실상. 잘렸잖아요. 이제 끝이에요. 이 사람은. 커리어는. 뭐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근데 이제 뭐. 동아일보나 채널A 기자 정도 되는 분을. 제가 뭐 걱정해줄 거 아니니까. 그죠? 내 먹고 살기 바쁜데. 솔직히. 네. 그 기자보다 시사일 씨가 더 벌을 더 벌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내가? 더 벌고. 노동 환경도 더 좋을걸요? 채널A 진짜 짜. 네. 여튼. 그렇구나. 랄포로렌 티셔츠 입고 계시잖아요. 그래요? 이거 한겨레 이재훈 기자가 줬어요. 이거 자기 처남이 뭐 샀는데 안 맞는다고. 못됐다. 한겨레 기자 끝뺏어가냐. 없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나눠갖고 삽니다. 아무튼. 이게 막. 계속 이거를. 편지를 보냈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시민과 신라제인 관계에 대해서 아는 걸 불어라. 안 그러면 다친다. 내가 윤석열 나인 검사장하고 잘 아는데. 내가. 이게. 한번 이렇게 힘쓰면. 당신 가족과 재산은 아마 무사하지 못할 거다. 대신 협조를 해주면. 누가 아냐. 당신이 제기하는데 발판이 될지. 뭐 이런 걸 써가지고. 회유를 하고 협박을 하고. 뭐도 하고. 되게 허황된 피신 같죠. 얼른 듣고 있으면. 그래서 이게 이제 MBC 보도로 이 사실이 알려졌는데. 그렇죠. MBC가 취재를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일명. 제보자 X. 제보자 X라는 분이 등장을 해요. 이분이 이 감옥에 있는 지금 협박을 받은 이철 대표의 대리인으로서 MBC랑 같이 채널A 기자를 만나러 갑니다. 두어 번 만났어요. 만나서 지이모 씨가 막 무슨 얘기를 해요. 당신이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여야 정치인 무슨 로비 리스트 이런 게 있다. 다섯 명 정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거긴 유시민도 있을 수도 있다 지금. 그럼 우리가 이 정도 내놓으려면 당신들도 무슨 약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우리가 협조하면 선처를 해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채널A 기자가. 그런데 형량을 줄인다든지 이런 건 어렵고. 대신 다른 사건에서 구형을. 왜냐하면 이철 전 대표가 엮여 있는 사건이 여러 개거든요 지금. 아직도 재판을 받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런 데서는 좀 해볼 수도. 이러면서 줄 것처럼 안 줄 것처럼 이렇게 간을 또 보고. 서로 간을 보고. 그런데 그건 또 MBC가 옆에서 이렇게 MBC 기자가 스윗을 보면서 그것을 몰래카메라로 찍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촬영하고 녹음을 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을 보도에 쓰지는 않았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를 해서 결국 어쨌든 채널A 기자가 뭔가 윤석열 라인 검사와의 어떤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읽고 이런 것을 현장을 잡은 거죠. 공개는 안 했으나 확보는 한 거죠. 네. 뭔가 윤석열 라인, 윤석열 채층 검사하고 내가 이런 얘기도 했다라면서 자기의 녹취를 들려주기도 하고 읊기도 하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윤석열 측근 검사장이 마치 뭘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한 번 가서 네가 이런 내용으로 설득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기자에게 무슨 지시를 하고 있는.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엉뚱하게 MBC 기자가 거기 대동된 배경은 되게 궁금하네요. 배경. 그래서 그것은 다들 조선일보도 궁금한 거 다들 궁금해서. 사실은 처음에 이분이 제보자 X라는 것도 없었어요. MBC 보도에는. 그거 없었고 그냥 이철 대표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조선일보가 열심히 파보니 이 양반은 제보자 X시다. 이거 조선일보가 알아냈습니다. 이 제보자 X라는 사람은 그전에 예를 들면 우리 TBS 뉴스공장이라든지 뭐 이런데 그리고 MBC PD 수첩이라든지 이런 데 수차례 나와서. 그렇죠. 검사들이 죄수들을 활용해서. 그전에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이죠. 맞아요. 뉴스타파가 한참 전에 보도를 했고. 네. 죄수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 네. 죄수들을 위법적으로 불법적으로 활용해서 자기들이 수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얻느냐. 이런 걸 막 증언을 했고. 네. 이게 이제 불려가면서 왜냐하면 검찰에 불려다닌 죄수 중 하나인 거거든요. 이 제보자 X씨가. 왜 불려다닌느냐 하면 검찰에 금융수사나 이런 데 있어서 검찰의 지식이 좀 부족하고 이러면. 이 지모씨는 이제. 도와준. 왜냐하면 사기꾼 출신이시니까. 예. 사기꾼 출신이어서. 그래서 네가 사기를 치는 걸 잘 아니. 수법은 네가 제일 잘할 거 아니냐 하고 설명을 해봐라. 캐치미 부유켄의 디카프리오처럼. 그래갖고 도와주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검찰들의 황당한 일들을 많이 보고 들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뉴스타파에 증언하고 그다음에 PD수첩에서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뉴스공장 이런 데 가서는 정경심 조국은 무죄다 뭐 이거 얘기하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열심히 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조선일보 기사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주장을 어떻게 믿냐. 그리고 이 사람이 페이스북을 보면 유시민에게 소주 한 잔 얻어먹어야겠다고 쓴다든지. 그다음에 열린민주당에 있는 최강욱 의원하고 그다음에 황희석 씨 있지 않습니까.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하시는 이분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처럼 사진을 올리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최강욱 뭐죠 지금 얘기한 사람이. 황희석. 황희석 이 두 사람은 페이스북에다가 지금부터 작전 들어갑니다 뭐 이런 것도 쓰고 뭔가 냄새가 난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기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는 조선일보가 기사를 조선일보가 쓴 거고.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이 만든 가작 아니냐라는 게 조선일보가 제기한 의혹이에요. 네. 뭐 근데 그건 기사인 거고. 이 지모 씨 그러니까 제보자 X인 지모 씨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모 대표는 어떻게 알게 된 사이냐. 이건 좀 궁금할 수 있죠. 왜 갑자기 지모 씨가 대표로. 이철 대표는. 대리인으로 나온 거냐. 이 부분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 사실은 뭐 그렇게 잘하는 사이는 아니다라는 게 대략에 지금까지 언론 보도의 어떤 줄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근데 이철 전 대표가 감옥에 있으면서 어쨌든 변호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변호사가 무슨 민본이라는 법무법인 소속이에요. 근데 이 민본이라는 법무법인에는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된 민경덕 의원이라는 분이 여기 대표를 맡고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정의당의 사무총장 지낸 신장식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이분도 여기저기 이제 라디오나 방송에 많이 나와가지고. 참 많이 나오는 분이죠. 방송으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자신의 방송 스케줄을 주변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정리해서 보내는 부지런한 이런. 보라고? 꼭 보시라고. 어떻게 그렇게 부지런하지? 그분도 향후 10년 내로 공천에 한 번 집어넣을 겁니다. 아니 그분 정의당 비례대표 됐다가 음주운전 이력 때문에 날라갔잖아요. 아무튼 좀 불행한데. 그분이 그분이구나. 그렇죠.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럼 방송 열심히 해야겠네. 음주운전을. 참. 음주운전 있는 날에 했는데.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하고 그래. 돌아오세요. 네. 뭐에게. 그렇죠. 이 법무법인에 이 법무법인을 통해서 제보자 X를 알게 됐다라는 게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좀 간추리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 조선일보 같은 신문은 또 음모론 쓰는 거죠. 그러면 그 법무법인이 수상하구만. 그런데 변호사가 그렇게 해서 소개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 변호사가 소개해 줄 때는 제보자 X라는 사람이 이런 문제에 빠삭하니까 검찰이 뭘 수를 쓰고 이런 문제에 빠삭하니까 당신은 어차피 감옥에 있으니 밖에서 뭔가 억울한 사연을 해결하기 위한 대리인 같은 게 필요한 거 아니냐. 이 사람으로라는 뭐 이렇게 소개해 줬을 수도 있고 몰라요. 그런데 실체는 지금은. 아무튼 그런 거 아니냐라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보도가 되면서 이제 검찰과 채널A가 양쪽이 다 난리가 났고. 그렇죠. 검찰은 이제 뭐 그런 적이 없는데요. 왜 이러시죠. 뭐 이런. 상황이 돼야 되고. 네. 그런 이제 얘기를 해왔고. 그런데 채널A는 우리가 좀 진상조사를 해볼게요. 그래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서. 아 이게 우리가 가서 이철 전 대표나 지모 씨한테 마치 우리가 윤석열 최측근하고 친한 것처럼. 드래곤볼 하나를 주신 적이 있는 것처럼.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당장 신념을 불러내가지고 부활시켜줄 수 있는 것처럼. 뻥을 좀 친 건 맞다. 그런데 실제로 무슨 우리가 아 검언유착 이런 건 아닙니다. 취재 과정에서 거짓말한 거다. 우리가 좀 그랬어요. 솔직히 뭐 솔직히 네 그랬습니다. 그랬지만 검사랑 뭐 그런 아는 사이는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가장 실망스러운 대답이네요. 목소리 속의 이 사람은 한동훈이 아니다. 네. 뭐 다른 사람이고 법조계 뭐 누군데 뭐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그런데 이 기자가 대단한 게 다른 또 녹취록이 있어요. 지금 이 사건을 원래는 이제 한동훈 씨를 감찰을 해라. 한동훈 검사를 감찰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감찰을 그럼 대검이 할까 했지만 감찰을 하지 않고 무슨 대검 인건부에다가 이 사건을 맡겨서 그것이 옳으니 그르니를 가지고 한참 싸웠는데. 뭐 이게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왜냐하면 대검 감찰부가 그럼 감찰을 하는 게 훨씬 더 센 거고. 네.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거지만. 하지만 또 이런 사안의 경우에 대검 인건부가 맡은 적도 있다 과거에. 그러니까 사실 그렇다면 그렇고 저렇다면 저런 거지만. 어쨌든 검찰총장의 채찍근이 연루된 사건은 감찰부가 하는 게 맞지 않니?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윤석열 총장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인건부에다 맡겼습니다. 이 얘기를 왜 했지? 아무튼 간에 그런 상황이었지만 민주언론시민연합이라는 언론단체가 있습니다. 언론시민단체가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그러면 채널A 기자하고 성명불상의 검사를 고발을 할 테니까 정식으로 이 사건을 다뤄주세요. 고발을 해버려요. 시민단체의 활용 방법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업으로 배당이 된 겁니다. 고발하는 기능. 그래서 이게 배당이 됐는데 한동훈 검사장의 변은 나는 사실 언론하고 원래 이게 이분이 언론하고 친해요 원래. 그래서 지난번에 국정농단 이거 특검할 때 있잖아요. 박영수 특검할 때도. 그때도 언론하고 친했습니다. 기자들이 잘 알아요 이분을. 저도 이런저런 얘기 몇 개 들었는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언론을 응대를 좀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일반적인 수준으로 응대를 한 거지 채널A 기자랑 짜고 내가 유시민을 꼭 잡아야겠으니까 기자야 네가 가서 이 철을 좀 조져봐라. 이런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모로 깔끔하게 꼬리를 자르는 걸로 합의를 받습니다. 다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과정을 통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채널A 기자를 수사를 강하게 할 것으로 액션을 취하면서 지금 대검하고 서울중앙지검이 부딪히고 있는 건데. 이런 어떤 힘의 역학관계나 정치적 맥락 외에도 사실은 법적 쟁점이 있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채널A 기자에 대해서 뭘 걸어야 되냐면 강요미수죄를 걸어야 됩니다. 강요미수죄가 지금 혐의예요. 그런데 좀 웃기죠. 강요미수가 뭐야. 강요면 강요고 협박이면 협박. 강요미수가 뭐야. 이게 뭐냐면 어쨌든 간에 강요를 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했지만 사실 얻어낸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요미수죄인데 이게 성립을 하려면 전제조건이. 얻어낸 건 실직이죠. 이 죄의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상대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상대에게 겁을 먹게 할 만한 어떤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즉 내가 네가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넌 아주 크게 다치고 아주 그냥 망할 것이다. 이게 있어야 되고 이것에 의해서 피해자가 겁을 먹었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죄가 안 된다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이철 전 대표가 기자를 직접 만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직접 만났지도 않았고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의도를 가진 어떤 세력들이 제보자 엑스인 진모 씨를 활용해서 검사를 낚고 채널A 기자를 낚은 것인데 이철 전 대표가 뒤에서 그것을 사주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겁을 먹은 사람의 태도냐. 이게 죄가 안 된다고 보는 시각이고 죄가 된다고 보는 시각은 아니 이철 전 대표가 본인이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지 않느냐. 그리고 채널A 기자의 편지나 이런 걸 보면 가족을 막 거론하고 사업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이런 걸 거론하는데 당연히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법리적인 쟁점이 지금 검찰 내의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되게 웃기네요. 그럼 강요미술죄라는 죄는 상대방이 겁을 안 먹었으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밝혀질 수 없는 범죄다. 그렇죠. 피해자 옆에서 보고 있던 직원이 지금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습니다. 이러고 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밝혀질 수가 없는 범죄잖아요. 일단 신고는 할 수 있지만 재판에 가서 기소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재판에 가서 네가 그때 겁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것은 판사가 판단을 하죠. 그런데 거기서 그게 이거잖아요. 겁을 먹은 사람이 우리한테 신고를 해? 그래서 이 재판이 열려?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판사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 그런가? 그렇구나 하고 땅땅땅 치면 난리가 나는 것이고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또 아닌 거고. 이 기자의 말, 협조 안 하면 죽어요. 그냥 지금보다 더 죽어요.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 말을 듣고 겁을 먹었느냐 아니냐. 그런데 이런 구분은 사실 제가 표현하면 쪼랩 사건에서 있는 기준이죠. 애매한 개인과 개인의 어떤 분쟁이 일어났는데 둘이 싸우고 이쪽이 때렸다고 그러고 저쪽이 먼저 때렸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이거 판사 어떻게 압니까? 예를 들면 어떤 형사사건을 예를 들면 폭행사건이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아냐? 그러면 예를 들면 진단소서 한번 받아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당시에 CCTV가 있었는지를 찾아보세요.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 정도 일이다? 여러 가지 견해를 참고하지만 사실 진실은 모르는 거죠. 누가 누구를 먼저 때렸는지를. 그러면 판사가 그냥 알아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사건인 거예요. 이 사건의 어떤 줄기는. 강요 미수죄라는 죄는. 그런데 실체는 강요 미수보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정권에 지금 뭔가 칼을 꽂기 위해서 검찰이 술을 쓰는 과정에서 나온 거다. 이런 배경이 있는 거고. 그렇죠. 사실 강요 미수죄에서 이렇게 오래 머물러 있을 이유도 없어요. 이슈를 말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걸 이제 무슨 죄로 걸 거냐가 지금 애매한 상황이니까. 그냥 검언유착죄가 없어. 그렇죠. 검사가 이렇게 해서 했다는 게 지금 기준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밝혀진 바가 없고. 그래서 사실 대검이나 검찰이 적극적으로 한동훈 검사를 갖다가 수사를 해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위를 밝혀내가지고 징계를 하고 이런 적적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갔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런 것밖에 죄목을 걸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법적 쟁점이 이렇게 이상한 것이 있는 거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대검이 모여가지고 이게 죄가 되니 안 되니를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있다. 한심한 겁니다. 이건. 그런데 그건 약간 궁금하네요. 뭐요? 기자가 너 나한테 이런 얘기 안 하면 내가 너를 불행하게 만들 거라는 협박을 하면서 취재를 하는 게 무죄인가? 라는 생각은 드네요. 당연히 무죄일 수 없죠. 그런데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무죄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죄를 걸려면 뭘 걸 거냐에서 강요미수 외에는 지금 혐의를 적용할 게 없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상해진 거고 얘기가. 그리고 이제 이게 꼭 죄냐 아니냐의 문제로만 또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 게 신문이 기자가 그러면 됩니까? 어떤 기준에서든. 도에 어긋날 때의 문제죠. 언론윤리. 보도윤리에서 이런 식으로 취재를 하는 기자가 있다면 그래서 언론사가 징계하고 혼내줘야 되는 것이죠. 두 가지 이슈예요. 10% 정도가 협박을 얼마나 드럽게 했느냐. 이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오만하게 불었느냐. 나머지 90%는 이 사람은 언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언론인이냐라는 문제잖아요. 90% 말고 지금 10% 가지고 법적 쟁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나머지 이야기를 내일 해야 되겠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 빨리해 빨리 내일은. 그렇구나. 금방 하죠. 이거 깔고 5분이면 하죠. 중저가형 명품 옷을 한겨레 기자에게서 뺏어있고 있는 김민하 시사 아저씨와 요승김 PD하고 인쇄메니터였어요. 내일 이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I, D, W, K I, D, W, K I, D, W, K